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는 널 너무 사랑해 오늘도 고백하는 말 정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의 어디냐 주님의 사랑 공받아 언제 다 하고 싶은 말 정말 사랑해 다 함께 고백해봐요 부린 일 있나요? 어려운 일 있나요?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즐거워 힘든 일이 있나요? 미운 사람 있나요? 우린 서로 사랑한다는 말로 고백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는 널 너무 사랑해 오늘도 고백하는 말 정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의 어린 양 주님의 사랑 공받아 언제나 하고 싶은 말 정말 사랑해 다 함께 고백해봐요 찌뿌린 일 있나요? 어려운 일 있나요? 찌뿌린 일 있나요? 어려운 일 있나요? 너무나 즐거워 힘든 일 있나요? 힘든 일 있나요? 미운 사람 있나요? 미운 사람 있나요? 우리 서로 사랑한다는 말로 고백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는 널 너무 사랑해 오늘도 고백하는 말 정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의 어린 양 주님의 사랑 공받아 언제나 하고 싶은 말 정말 사랑해 다 함께 고백해봐요 어린 양 주님의 사랑 сожалению So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